어? 뭐야? 제가 여기서 우클 하나만 사용해서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고인물을 초대해서 편태 플레이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 두피 빠꾸루 장인 쏨충희님을 모셨는데요. 쏨충희님에게 빠꾸루 편태 플레이. 흡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츠 고! 한번 일단은 둠피한테 제가 한번 빨대를 온판지게 빨대에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쏨충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둠피 파쿠르의 아버지 급! 큐 잡으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뭐 둠피 파쿠르의 아버지? 어디 한번 보자! 고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뭔가 좀 보여줄만한 사용자 설정에서 있을까요? 간단하게 둠피 파쿠르 한번 깨드리겠습니다. 둠피 파쿠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워크샵인데 지금 피스트로 여러 가지 고인물 스킬을 활용하면서 벽을 탄다? 다음 단계까지 간다? 아 그냥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101단계를 금방 깨시나요 설마? 빠르면 300촛대 나오고 느리면 500촛대? 이게 지금 보시면 스킬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스킬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여기서 콩콩이 한번 해주고 어 방금 뭐야? 이거는 이제 둠피 파쿠르에 특화된 스킬 비슷한 건데 처음에 땅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 점프를 안 하고 스킬을 쓰면 이렇게 바닥에 퐁 한번 틸 수 있어요. 퐁 하고 그냥 슛 오면 짧은 캔슬을 하면 원래 바로 되는 곳인데 잡혔다 여기는 좀 지형 지몰이 살짝 안 좋아서 여기서? 수비 때 여기서 잡고 이 스킬 125딜 넣고 시작하겠네요. 어?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제 거를 보면서 좀 어떤 식으로 하면 빠꾸르를 더 잘할 수 있는지 훈수를 좀 놔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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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왼쪽으로 돌아주는 거 저도 매우 좋아하는 루트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면 이걸 타요. 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잖아요. 이거는 스킬 하나 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되게 부지해서 치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갔었어야 됐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형대를 보면서 좀 걸어갔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만약에 좀 어렵게 쓸 수 있는 건 어떤 걸 이용하는 걸까요? 1층에서 3층 저기 옥상 있잖아요. 거기를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왜 안 맞아? 야타 같은 거 물러갈 때도 빠꾸르를 좀 해 놓으면은 쉽게 쉽게 물러갈 수 있겠죠? 야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대각으로 이제 밑으로 찍어버리는 게 좋죠, 이를. 곡선으로 가면 안 되고 무조건 직선으로. 곡선으로 가면은 이제 그 전에 죽어요, 가다가. 위기에서 점프를 하면 안 되고 점프를 해서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지진 가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채꼴을 떠서 빠르게 직선으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진 가타를 그냥 쓰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져요. 일단은 오른쪽 2층으로 가주시겠어요? 조기 팁을 드리면은 1초 남았을 때 우클 차징하면은 문 내려갈 때 그거를 또 타고 갈 수 있어요. 1초 딱 1초 때 이제 차징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앞에 지붕 보이시죠? 그 지붕을 타고 왼쪽으로 드리프트를 하면은 적을 찍기 진짜 좋은 그런 루트가 나와요. 그 차징을 하셔야죠. 아 이런 식으로? 아 까비. 아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쓰면 진짜 좋겠다. 와 근데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신다. 내가 이런 거 쓰려면은 원래 고구마 한 사발이 해야 되거든요. 방금 맵 한번 복습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위에 올라오셔서 여기 버틸 수 있는 거는 혹시 배우셨나요? 네네. 그 다음에 다시 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되긴 한데 그냥 여기서도 날라가서 이제 타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서 이제 쿨타임이 돌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날라가서 이제 2를 쓰지 않고 2는 이제 도망용으로. 이제 이런 동상 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타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동상 타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제 이게 제일 붙은 거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만 딱 한 이 정도. 거기서 그냥 우클릭 땡기면 될까요?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멀리 훅 가네요. 이제 여기서 이거를 타는 거예요. 아 이거를 타가지고 여기다 슛점을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성공하셨는데? 점프를 하고 우클릭이 맞는데 되게 거리 조절이 중요해요. 파코르 같은 경우에는 오! 됐다! 오! 여기랑 여기다 슛점이 탕탕해서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면은 여기서도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뒷대각 뒤로 이제 대각 타는 거. 여기 뒷대각을 되게 잘 타면은 여기 높이까지 올라가거든요. 제가 살짝 비몽사몽 해서 아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써야 되죠? 반쯤 내려온다는 게 네 반쯤이에요. 반쯤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아 조금 아쉽네요. 다음 맵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라이. 막간을 이용한 꿀팁. 쟁탈 맵 내가 원하는 전장을 하고 싶다면 쟁탈을 누르신 다음에 점령 가능한 거점 제한. 전부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시작하면 그 맵이 나옵니다. 제가 대각선 펀치를 배우긴 했는데 잘 못해요. 방금은 대각선 펀치가 아니고 드리프트로 온 거예요. 아 드리프트 드리프트. 드리프트가 꺾으면서 스페이스발 탁 눌러야 되는 거죠. 꿀팁을 드리자면은 우클릭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날아가는 시간 동안 미리 화면을 돌려놓고 스페이스발 하면 그게 드리프트가 돼요. 아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날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뭐야. 여기 위에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 있든 이제 확인을 하고 이를 찍을 수 있죠. 약간 직선으로 날아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드리프트를 해주면은 이게 정말 잘 되거든요. 아 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드리프트를 하려면 마지막에 이제 화면을 꺾어주고 스페이스발을 누르는 게 잘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클릭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튀어나온 부분에 오른쪽을 에임을 두고 그냥 우클릭 써서 날아가 보시겠어요. 오 2층 와져요. 오 뭐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둠피스트 약간 소소한 꿀팁인데 제가 궁극기를 쓸 건데 궁극기 찍는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어 뭐야. 위에다 찍혔죠. 이게 어디를 찍지는 상관이 없는데 매일 처음에 조건이 있어요. 궁극기를 쓰고 저기 위에를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클릭을 하면은 시점이 바뀌잖아요. 그쵸. 그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찍으면 돼요. 그 높은 시점 상태로 찍는 거군요.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위에다 찍히죠. 이러면 하나 수면을 막기 힘들죠. 어? 하나물어? 어 근데 중고방. 중고방에 난입한 솜충이님. 여기 꿀루츠가 하나 있거든요. 꿀루츠? 어?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좋아. 속상으로 하나 배웠어. 처음에 여기 2층에서 시작해서 다른 스킬 쓰지 말고 우클릭으로만 저기를 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를 도는 최단 루트인 거죠? 네네 맞아요. 우클릭으로 간 다음에 아 나 불쌍해. 게임한 지 1분만 2피한타 두 번 죽었어. 이런 조금 뭔가 울충불충한 구조물이 타기 어렵더라고요. 어 이런 게 타기 제일 쉬워요. 딱 물기 궁극기? 아 야 탑 2쌍. 오 고지대 이용하는 낙사각 이용하는 이 스킬이었죠? 아 왜 힐 안죠? 파라를 지금 저희가 잡을 게 없어가지고 파라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런 좀 하늘에 당도하는 루트가 있을까요? 어 있죠. 네 이쪽 부분에서. 아 여기. 네. 여기도 좀 어렵던데. 와 너무 잘 써 그냥. 와 잡았어. 와 나이스 뭐야. 나이스 뭐야. 상급점도 탈만한 게 있나요 여기에? 일단 우클을 쓰고 들어 봐야 돼서 되게 실용성에 좋진 않아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보여줄 수 있어. 오? 궁극기 했을 때 했어. 아 야 탑 쏙 빼먹고 궁극기까지? 나노가가 대부분이 원해. 야! 방금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걸 탄 거예요. 아 와. 저러면 저기에 있는 파라 감옥까지 얻어 걸릴 수도 있겠구나. 아 근데 이거는 여기 지분 때문에 진짜 잘 맞춰야 되는 거라 어렵고 그냥 이 스킬 데미지 늘리는 용? 저는 이 왼쪽 계단을 좀 자주 탔었거든요. 어 뭐 탈 수 있긴 한데. 와. 아 불쌍이 야타. 그러면은 지금 아까 계속 큐 잡히느라 못 봤잖아요. 왕의 길 깔끔하게 성공하는 거 한번 보고서 큐 잡아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형질물이 이상한 데가 하나씩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거. 이거 총알은 박히는데 5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알아놔야 되는구나. 이제 여기도 여기 지붕 넘어가서 가는 사람도 있고 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콩콩이를 한 다음에 옥선 2로 가는 편이고요. 아! 아! 이런 거 너무 신기해. 이거는 에임이랑 정확하게 제가 공식을 세워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다 공식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 공식은 저 태어난 위치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되게 쓰기 어렵죠. 저런 거는. 진짜 별의별걸 다 타는구나. 아 다 타죠. 이런 거 하면은 저거 선 말고 저 철창도 타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탄다고 생각하면 되는군요. 아 네 맞아요. 와! 그 동상 머리도 타네? 아 그럼요. 이제 이거는 곡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스킬을 사용하면 높아지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로 구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약간 꿀팁인데 두피가 우클릭을 쓰면요. 살짝 내려가요. 그냥 몸 전체가 살짝 내려가요. 보시겠어요? 조금 내려가죠. 조금 내려가는 것 때문에 거기가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오! 와! 됐다. 그리고 슈퍼 점프가 이제 또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점프를 하고 이렇게 슈퍼 점프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벌써 99단계. 이제 두 개나 맞죠? 여기는 곡선 위로 저기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여기 점프했을 때 여기 딱 붙여서 내려가면 안 되고 약간 원형으로 들어간다 해야 되나? 오! 됐다. 101단계 순식간에 클리어. 슈퍼 점프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슈퍼 점프 종류는 어떤 건지? 일단 뭐 다들 아시는 여기 멀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캔슬을 해서 이거랑 이제 더 쉽게 하는 방법. 거리를 이 정도를 줘요. 점프를 한 다음에 반쯤 내려왔을 때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어요. 이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는 다음에 클릭을 반쯤 내려왔을 때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되거든요. 기형 지물과의 거리가 한 이 정도.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클릭을 짧게 당겨요. 반쯤 내려왔을 때. 그럼 이러면 슈점이 되거든요. 알아서. 미쳤어. 이거 너무. 이 거리에서만 딱 되는 거군요. 거리가 좀 더 멀어도 상관없긴 한데 이제 최적의 거리라는 게 또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캔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멀면 그게 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슈퍼 점프는 점프를 안 하는 슈퍼 점프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클릭을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캔슬을 하는 거예요. 거리는 똑같이 이 정도. 클릭을 먼저 사용하면 점프할 때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탁 누른 다음에 바로 점프. 아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우클 짧게니라고. 요거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특정 지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슈점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우클 하나만 사용해서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 볼게요. 보통 슈점이면 저기까지 절대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슈점이 탁탁 돼가지고 올라가지는 거예요. 아 하나 더 있다. 이것도 되게 특정한 경험에서 쓰는 건데 여기서. 여기를 타는데 여기에다 슈점을 하고 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być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오오오오 저기 위를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이 벽을 타고 ようustk으로 날아가는 거에요. 오오오오오 이거는 수비대만 쓰기 좋은 자리? 보인물 자리 제가 발견했거든요? 어 잠시만요 진짜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라 제가 알던 데랑 다른 데네요 살짝? 네네 여기 이렇게 딱 끊기면 안 떨어지거든요 원래는 여기 앞에 그 코너에 숨어있다 보니까 들킥 가능성이 살짝 있는데 거기는 진짜 안 들키네? 자동 점프를 하면요 여기에서 상대가 오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팀이 빠지는 상황을 보면서 키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이쪽으로 쓸 수도 있고 여기 지붕을 한 번에 넘어가는 루트가 있거든요 에? 그것도 뭐예요? 여기서 이거를 타는 거예요 뭐지? 환경이 바뀌었나?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가죠 여기 끝에서 여행 가봅니다 일단은 슈퍼점프의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워본 거죠? 엘리베이터도 있긴 한데 엘리베이터는 약간 대각선 느낌이라 아노비스 엘리베이터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빠대하는 곳도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우와 열려나? 1, 2, 3, 4 보셨나요?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